태양보다 밝고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솔라리버 90카소 태양광 발전장치의 핵심은 모듈입니다. 자체 개발한 초정밀 나노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 코팅 태양광 모듈은 품질과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광투가율을 끌어올려 발전 효율이 매우 높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초친수 코팅으로 오염방지와 자가세정 기능을 갖춘 고성능 태양광 발전장치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복합 기능을 완비한 코팅 태양광 모듈은 타사 제품보다 최대 9% 이상 누적 발전량이 증가합니다. 솔라리버의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은 깨끗하고 정교합니다. 독일 생산 기술과 품질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 품질의 원부자재만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복합 기능을 갖춘 고성능 태양광 모듈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은 보다 오래가고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의 시공은 현장의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됩니다. 먼저 건물 옥상에 콘크리트 기반을 깔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지지해줄 프레임을 세웁니다. 세로보를 프레임에 고정한 뒤 가로보를 설치하고 가로보에 볼트로 체결하여 모듈을 안착합니다. 솔라리법안의 차별화된 결합형 덕트 프레임은 일체형으로 외관이 깔끔하며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낮추게 되어 적지 않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솔라리버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이미 수많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비롯하여 첨단 1초등학교, 북부문화원, 인천대학교, 인천 도시철도공사, 기업은행 기흥연수원 등 솔라리버의 태양광 발전장치로 현재까지 밝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술 적용으로 국내 최초 조달청 우수제품 녹색 기술, 성능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품질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지로부터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룩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코팅 태양광 모듈은 KS 제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특히 결합형 케이블 덕트 프레임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설치 장치와 방법 모두 특허를 취득한 복고적인 제품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라리버가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에너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린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솔라리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인간과 태양을 연결하는 녹색 사업의 선두기업 솔라리버 주식회사 방사기 참정 방역의 펀 alma 공립 참정 같이 상기